집안을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공기청정 시스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죽초액과 기화열, 벌집형 셀패드 같은 자연원리를 활용한 첨단환경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아그로텍의 공기청정 시스템은 훌륭한 답안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진희 기자입니다. 실내 공기의 청정성이 강조되는 요즘 친환경 공기청정 시스템이 친환경 인테리어의 기본 아이템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첨단환경주식회사가 선보이는 이 제품은 대나무 추출물과 죽초액 배양 미생물을 활용한 신개념 기화식 공기정화기인데요. 세계 최초의 개발 제품으로 특허와 환경표지인증, 성능인증 등을 취득했습니다. 죽초액의 흡수, 중화작용에 의한 공기정화와 탈취 기능이 뛰어나 각종 먼지와 세균, 악취 등을 96% 이상 제거할 수 있는데요. 때문에 주거공간뿐만 아니라 공단이나 축사, 폐수처리장 같은 각종 시설에도 효율적입니다. BV 크리너는 이런 실내 공기를 쾌적하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거기에다 탈취 소독제를 혼합하게 되면 실내에 있는 악취 물질이라든가 유해가스 또는 새집 중후군 이런 것들까지 같이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아그로텍에서는 기화열을 이용한 에어쿨러를 선보이고 있습니다. 내구성이 뛰어난 듀얼코어 방식에 벌집형 다이아몬드 셀패드를 적용한 것이 특징인데요. 물 냉매가 반복적으로 순환되면서 공기를 쾌적하게 만들어주는 원리로 나노필터를 적용해 항균 기능이 뛰어나고 음이온 바람도 즐길 수 있습니다. 기포가 발생이 되는 그런 원리의 소재를 이용한 그런 냉매 방식의 기화식 에어쿨러입니다. 이렇게 자연의 원리를 활용한 새로운 개념의 친환경 공기청정 시스템들 집안 공기를 숲속처럼 관리하기 위한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KLB 인테리어 뉴스 이진희입니다. KLB 인테리어 뉴스 이진희입니다.